신혼부부 집인데 매일 부부가 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 소리가 났대요.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신고자가 신고하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여자 과음소리가 조용해졌답니다. 명호야, 한표록 나랑은 뒤에서 대체하고 있을 테니까 문 닫아. 공감 보조겠습니다. 단순 소음사건이면 좋겠는데 사람이 안 했는 거 같지? 네. 비린내가 나는 것 같습니다. 경찰입니다. 소음 신고받고 왔습니다. 경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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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하자 문구 경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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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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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망인데 얼마 안 된 것 같아 25구역 89-1번지 살인사건 발생 과학수사팀 지원 및 강력반 지원 요청 바랍니다 25구역 89-1번지 살인사건 발생